강남구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11월 목요상설무대 이번 달은 인형극 퓨페 판타지아를 시작으로 절대가인의 흥겨운 소리, 재미있는 장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을 낭만여행 명인, 명무, 명창구와 함께하는 전통문화공연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풍요롭게 보내실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제78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가을의 음악회가 롯데콘서트홀에서 11월 6일에 열립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에 중점을 두어 뒤에 익숙한 가곡들로 시민들과 함께 부르는 음악회가 될 예정인데요. 퇴근길 저녁 올해 마지막 가을 감성을 즐기실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볼거리를 찾는다면 인형극 꼬마장승가출기는 어떨까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집을 가출한 꼬마장승이를 주인공으로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대문장군, 변소장군, 부엌장군 등 생활 속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낸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세요. 가을의 끝자락 11월에도 강남구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마음껏 힐링하시길 바랄게요.